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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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쿵하지? 낡송이 없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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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? 네 아침으로 뭐 드시는 거예요? 리픽스에 바나나 바나나 썰어서 넣으시는 거예요? 슬라이스 쳐서 넣어야지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여기 리픽스에 같이 넣어서 먹는 거예요? 네 잘하시네요 혼자 살림을 잘하시네요 굉장히 이제 아침에 혼자 챙겨 드시는 거 보니까 독립하셔도 되겠어요 누구랑 살 거예요? 엄마랑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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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샐러드 샌드시 맛있어요? 아 아 아 아 이렇게 예쁜 공원에서 먹으니까 어때요? 기분이 완전 좋아해요 음 왜 너 언제나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림 같은 데서 고마로 응 Ave 하 그 에 네 여 depl邊 이 치닉아이들은 오랜만에 먹는다. 엄마 이거 태방했을 때 태방 엄청 많이 먹는데 그때는 3달에... 스테 etmek concerns... atchwaldy 아 utan i would like to make my dimension Parris 이거에요? 아놀아 이래요 quilomente 태방과 quix DC 엄마가 사랑해요 아빠는 미션이 그거는 Soldiers? 맛있다 재료 손질은 내가 하고 굽는 거랑 국물이랑 이거 하는 거 유순이 양파 네가 다 깐 거야? 응 내가 다 썰었어 양파 한 조각씩 눈물을 우리가 다 세팅했어 아빠랑 다 세팅했어 이거 드럼밀이라서 먹으면 좋은 거야 진짜 맛있겠다 한 입 먹으면 천문에 안 할 거야 드럼밀 파스타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크림을 넣고 끓인 아빠 이거 하나에 고급 요리가 됐어 진짜? 아빠가 베이컨 먹을 때도 후추도 넣고 이거 scientifically 먼저 꺼내여 지금 먹는 거 같아서 나 제일 유난 요리하라고 먹는 거 같아 그치? 무슨 것도 중요해 아빠랑 형아 요리 어때? 하주 씨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말 안 해 그거 먹은 거야 후추도 딱히 사자 후추도 땐 감사합니다.